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 무렵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청원은 67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한중문화타운 조성사업의 주사업자인 코롱그룹의 계열사인 코롱글로벌이 엄청난 반발 여론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월 26일 날 코롱글로벌 측이 밝힌 입장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업은 집단주거시설로서의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과 현대문화적인 요소를 테마란 순수한 테마형 관광단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성명사 안에는 본 사업은 국민청원과 일부 보도에서 인용되고 있는 집단주거시설로서의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결국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사실관계의 객관성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청원에 참여한 6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의 마음도 저희들이 살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한중문화타운 사업의 진행이 불가할 것이란 점을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코롱글로벌측이 사업처례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투입한 시간적 비용적 투입에 대한 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치지에 공감하고 오랜 시간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협력해온 관련 기관들과 빠른 시간 내에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중국인민망과 코롱글로벌이 협력해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전치공리 1원에 120만 제곱미터에 조전 중인 사업은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의도 전체 면적의 14배 그리고 여의도 내에서도 우리가 아는 여의도 윤중로 재방 안쪽 면적만 기준으로 보면 41배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단히 사업입니다. 강원도의 같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P씨는 저는 강원도민은 아니지만 결사반대합니다. 그들은 지구촌 어디를 가나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중국 본토 공상당과 연계해서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E씨입니다. 경기도 포천 차이나타운과 공자학원도 중단시켜야 됩니다. M님입니다. 제발 도지사님 생각 좀 하고 살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100%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나라에 차이나타운이 왜 필요합니까? 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기회로 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중국, 중국 공상당에 대한 의혹, 의심, 불안감, 공포감은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혹시라도 사적 이익을 염두에 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좀 더 복합적으로 기업들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코롱그룹의 계열사인 코롱글로벌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조기에 발표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강행할 의사를 보였다면 아마 전국적인 저항에 부딪혔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일개 계열사 문제만이 아니고 코롱그룹 전체를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중국 공상당 포비아, 중국 공상당 공포증은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기관장들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문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친중노선이 가시화되고 이로써 전국의 지방권력을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친중행보는 사실 노골적입니다. 재임기간 중에 치적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나 사적 이익 때문에 한중협력사업으로 비슷한 유행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이 같은 저항에 꼭 같이 부딪힐 것으로 봅니다. 이제 시민들은 이런 사업들을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의 관계자와 모종의 협약을 통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같은 의심을 거두드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우려는 그냥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중국과는 특수한 관계이고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지배에 대한 그런 야욕을 거두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방어조치가 필요하고 위험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런 촌락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 그리고 중국의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그리고 중국의 사상공세와 같은 그런 공자학원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은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특별하고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의 공세 중국 공상당의 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려준 그런 사건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소위 일탈과 지방자치단체자들의 그런 강행이 얼마나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아주 멋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